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사내가십시오. 그런 거니, 저희 릭이 다 영원해요. 그러게요. 아람아 잠순가 어디갔니 야 딩기면 안돼 그런가 그랬던거 같네요 항상 근데 저희 이렇게 가면 힐이 엄청 딸릴거 같은데 우리 제님이 지발을 하고 아나를 바람님 드릴까 그냥 아 바로 한번 해보고 솔저로 바꿀꺼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람아 10초 전자 아람아 장난아니야 다스키랑 지켜보고 있는거 아니야 매번 노리고 계신거 아니냐 라인 라인있고 디바있고 루시우 아나 디바 뒤에 뭐 있어요 저희 뒤에 트레 리퍼도 있어요 얘네 왜 여기 다있어 아씨 뒤에 트레 다시 교전에 돌입할 트레 잡고 갈거에요 트레 잡고 가요 제님이 봐주세요 들어가는 척 받아서 트레 다시 가요 아 뒤에 아이고 리퍼 오오 호우 트레 언제 일로 온거에요 여행 한바퀴 돌아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단브라 근데 잡고 가자고 하셨는데 왜 원초들 들어가셨지 아 잡고 가자고 하긴 아니라 제님이 보고 들어가자는거였어요 어 혼자서 트레 못잡아요 , 그러니까 일단 애네가 팔아볼거 없느 비퍼 위치 비퍼 여기 중면에있어요 여기 비퍼 CP 아이고 도달했어요 저 힘준려 뒤에 바람이 제가 아이고 이 총을 안하시면 안하시네 디바 터져요 질짝라구스 내 상대 스트레카치 야 일단 한번 모여 안맞는게 오시면 말씀해주세요 1,2,3,4 야 사람님 오고있고 애들 다 거점에 있어요 솔저만 왼쪽 2층 왼쪽만 티바님으로 가요 아이고 아니야 한번에 가야되는데 다들 2층으로 올라오세요 왼쪽 2층으로 오 망치 썼어 아 잠깐 잘못했다 이 궁 거의 다 쩌쩔있냐 다시 들어가면 돼 자살할게요 이거 이 정도는 약괄 오 뭐 뭐 빠졌죠 리퍼 궁 아까 빠졌고 지금 망치랑 디바 궁 솔저 궁은요 아직 안 빠져가지고 근데 바꾼지 얼마 안되서 어 리퍼하우스 뒤에있어요 리퍼 어 리퍼하우스 뒤에있어요 리퍼 뒤에있는 리퍼 잡고가죠 랩 오른쪽으로 갑시다 애들 건물 2층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저 뒤로 들어왔어요 공 쓸게요 가능하면 지바 저 뒤로 들어왔어요 공 쓸게요 가능하면 지바 넌 강해졌다 돌격해 넌 강해졌다 돌격해 메르시 잡아야 돼요 메르시 부활 있어요 아유 일어났어 그 정도 나 끝에 가실지 메르시가 안 잡혀 아 리퍼 안돼 저기 메르시 죽었나요?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지금 저희 힘을 전혀 못쓰는거 같은데요 방대에 비해서 조합도 괜찮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아 아 아 히으으아! 움직여보자! 도망간다 항상 폭력만이 해법이 되어야 할까요? 신나게 치료해볼까? 4, 3, 2, 1 폭격의 시작입니다. A 거점을 수비하십시오. 1, 2, 3, 2, 1 아 경격조합이네. 디바가 더 계속 커요. 겐지지스. 아 디바 진짜. 겐지아. 겐지Cen 예를렴. transformerous boy 코트. 유튜브 straighten 생각 contelli tim 저녁에는 ESena car Aus. viiii 2 챔피언니를 되는데 스루ится 그 mission 지주 calorie 윈섬 윈섬 2층 슬피 아 걱정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튕기기 빠졌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어이없네 나이스 완전 잘 던졌다 나이스 완전 잘 던졌다 트랩 위치는요? 여기 위에 올라간거 같은데? 네 제가 못 가겠다 여기 있긴 있는데 힐러분 옆에 윈스턴이나 디바 한번 꼽게 해주세요 둘 다 있진 말고 둘 다 있진 말고 마몽님이 계세요 마몽님이 지금 한명 빠져서 유리하긴 해요 어쨌든 무승구니까 좀 더 내야지 디바가 나왔어 리퍼 리퍼 한번 따야되지 제냐타 제냐타 조심하세요 죽으셔도 돼요 뭐야 죽었어요 연웅이 부셨어요 오우 죽는거 아니야 죽었다 리퍼 리퍼부터 가고 있는 오케이 야아 아우 아우 고개있어 저 떨렸어요 실수에피 제냐타 컷 저희 실장님 트랩 컷 10시 다 됐어 아 진짜 좀만 먹었어도 저희가 이겼는데 아 맞다 네 아까하면 아 맞다 감사합니다.